화꾸리대사는 차가워요. 핫동어로운 사람들이 파를 끓으면 되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단물물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명도 내고, 그럴 때 위안이 되는 거 한 가지. 그런 어머니들은 뭐 하지 않나요? 단물물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단물물을 잡아먹으려고 수시로 전화하고 뭐뭐 한다. 그 학부분은 이거 하지 않나요? 뭐 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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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다고? 뭐랄까요? 저를 못하자. 저를 못하자. 다시 하지 않나요? 다시 하지 않나요? 다시 하지 않나요? 다시 하지 않나요? 다시, 다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 단물물을 못 잡아먹으러 간다리는 학부모들은 절대 지을수록 하지 않는다. 지을수록 하지 않나요? 지을수록 하지 않나요? 하지 않나요? 왜? 다시 하지 않나요? 아, 아직 하지 않나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나요? 이거 학부모로 이해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학부모는 자수하지 않나요? 자수하지 않나요? 자수하지 않나요? 아, 자수? 자수하지 않나요? 자수하지 않나요? 왜, 그럼 힌트 드릴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면,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부어줄게 됩니다. 잠수타는 스트레스 받는 느낌? 네, 그쪽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느낌? 유정적인, 이 단어 자체는 유정적인 느낌입니다. 이걸 해도 안 되겠다고요? 네, 이걸 해도 안 되겠다고요. 준수하, 정답은.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잘 몰라요. 자살을 잃는다고. 잘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저 사람인데. 그, 그 여자 쓰면 그, 그 문제는. 피해가들이 얼마나 집고해달라. 네,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식구와 학부를 담임한테도 대신 우리가 우리가 상담받은 편지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제가 정신과의 방법이 네 그걸 다 압고 그치 근데 우리는 종사는 3대 주치의가 필요해요. 신과 신경정신과 뇌과 한의사 저게 한의사 왜냐면 뇌과는 진단서가 길게 안 나와 한의사는 진단서가 길게 나오죠 근데 평상시에 약을 지어놓을 때 한의사에서 진단서 띄워줍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제가 자율련에서 휴직을 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무급인제도 선생님들은 책임져요. 방학하는 날 한숨 쉬어. 개학이 며칠 안나봐 그게 뭐야 여름방학 특히 방학 짧다고 근데 교사들이 이렇게 손신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감사고 막 선거 신인이 돼가지고 화이팅을 해버렸네요. 무급 수직이라기 좋으니까 교사들이 수직인거에요. 그래서 무급 수직이 시작된거에요. 뭐할려고 그랬어요? 자살이 자살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 그거 만들고서 제가 일바로 자연스레 수직을 했는데 내가 수직을 싶었네 근데 봄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진짜 홍콩 갔어요 아름다웠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노는건 노는게 아니더라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너무나 행복해 근데 치명적인 단점 계속 울고싶어 계속 그 이름에 영태에서 조심해서 선택하세요 자